한주간의 증시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과 많은 일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다음주 일정을 조금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도 조금 수월해질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 점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다음주 일정을 제가 물어다 드릴 테니까요.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MSCI 지수에 조기 편입 예정이 되어 있어요. MSCI 지수는 제가 경제상식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에서 정하는 인덱스 지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거기에 편입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장 이후로 빠졌던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기대를 했다가 아마 편입되고 나면은 다시 또 주가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일단 편입 그 금액 정도는요. 6,900억이라고 하는데 130조 원인 회사에 6,900억이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너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신다면 아무래도 좋은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는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염수 방류 안정성 검증 조사단이 방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확인을 해가지고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이제 방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확인을 했을 때 조금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방류하지 않겠죠. 아마도 이 방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산기업들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아무래도 바닷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국내산 어떤 생선들이라든가 해산물 이런 거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조금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요. 아무래도 LG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런 오염수 관련, 일본 관련, 탈원전 관련 그런 기업들이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일정은 없었어요. 그냥 1월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떤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나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만다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가지수가 4%가 넘어간다든지 정말로 계속 높은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것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굉장히 폭등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이것저것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다음 주는 실적 발표 시즌이라가지고 화요일에 NC소프트, 펄어비스, KTCS, VC 등등등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시면서 일정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다루기 너무 많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서는요. FOMC 미국이 FOMC 회의를 하잖아요. 그 의사룩을 공개를 합니다. 지난 1월에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었는데 금리를 동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금리를 그래 좋다, 동결했는데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올릴 거니 아니면 안 올릴 거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것대로 조금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괴로울 텐데 동결을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동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사록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것 조금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역시나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볼 필요까지는 없었고요. 방산주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건 제가 일부러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북한 김정일 생일 8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북한 김정일 생일까지 여기다 적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안 적었는데 어찌됐던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도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오스템 임플란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죠. 이 기업 횡령 사건 때문에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뭐 정지가 되었다 횡령 당하면 당연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거에서 대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상패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장이 적격한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심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후보에 올릴까 말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후보에 올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는 심사를 해서 상장 유지를 해야 될지 폐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심사를 또 기간을 두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만에 하나 된다고 하더라도 올 중순까지 계속 질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보다는 기회를 줄 가능성 그러니까 개선기간 부여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최고의 베스트는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인건데 아무래도 횡령 규모가 너무 큰 편이라서 상장 적격성 심사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지금 당장은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만 조금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점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도 딱히 이렇을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미국에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지수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만기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기가 됐다는 것은 끝과 동시에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와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 방향을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만기일에 마지막 지수가 조금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매도가 나온다든지 매수가 나온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이제 시장 방향성이 다시 한번 정해지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두기하기보다는 이 이후 그 다음 주에 어떤 방향성을 잡는지를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 18일까지의 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딱히 중요한 일정은 없었죠. 그래서 아마 별일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시거나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이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좀 있으면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그거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너무 적자가 심하거나 부채가 과한 기업들은 투자를 하시는 비중을 조금 빨리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해드리도록 하고요. 마무리 찍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주식 캘린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éta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